이번에는 무대입니다. 이번에도 화려한 의상으로 꽃댕기 가수님이 강경황상골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경새루아 다시 백마강 물리 흘러 흘러 왕산한 나루에 노적떡만 지면 어디 가고 물새만 홀로 남아 구슬 피운다 철새가 찾아오는 김장철이면 당겨운 황산골에 경사가 났네 노적양 새우와 씨 새우총각 뿌리치고 시집간다네 불러도 불러봐도 메아리만 침축각 뿌리치고 시집간다네 방산 호랑개 속에 묻혀 버린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핳하하하하하하 꽃단계에 새우저시고 흥강물 따라서 노저던 감상의 뱃삼콩이 피리 누나 철새가 찾아오는 김장철이면 강경우 황산불에 경상의 뱃삼콩이 또 천연 새우와 씨 새우총과 꿀이티고 시집간다네 불러돌러봐도 내 알이 먼 방산포란개 속에 묻혀버린다 방산포란개 속에 묻혀버린다 네 계속해서 우리 방산포란개 속에 묻혀버린다